자 아빠의 삼겹살 멱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된장인데? 앉으세요. 앉으세요. 말씀하세요. 왜 찍어요? 네? 찍어요? 네. 영상 찍어요? 네. 유튜브 찍어요? 네. 어머니, 아빠 찍으세요. 아빠가 잘 먹어요. 네, 맞아요. 여기는 마닐라베이의 삼겹살집입니다. 무제한 삼겹살. 아빠가 한입에 무제한 삼겹살을 얹어서 뭐 하세요? 한입에 한입에 한입 커트 뭐 할 말이 있으세요? 안녕? 여기 경치 너무 좋다. 맛있는 삼겹살입니다. 그리고 맛있는 삼겹살 ASL 말에 한번 해볼게요. 이거 처리 불려주세요. 네. 좀 터줘서 아직 안 돼요. 입만 찍겠습니다. 아니, 잠시만요. 네. 아, 이거 찍지 마세요. 이게 쩍쩍거리지 않고 이렇게 얌전하게 먹을까요? 이거? 네. 쩍쩍거리지 얌전해요. 이렇게 찍어 먹으면 쩍쩍쩍쩍하게 해서 찍어주세요. 어떤 맛인가요? 네? 아니, 그것은 네. 이것은 두리안 맛있는 두리안입니다. 네. 어, 파리야. 파리가 알을 낳으려고 왔습니다. 네, 맞아요. 자, 한입 먹어보겠습니다. 음. 아까 그 이딴 거랑 깐 것이 그거요? 응, 뾰족한 거. 자. 이제 그러면 아빠를 시켜야겠습니다. 자. 이만 하오. 아, 먹으면 다. 남자한테 줄 때. 먹으면. 자, 표정. 나는 안 먹어. 잊지 마. 어떻습니까? 이거 무서워요. 맞아요. 김맛은 무서운데. 에웅. 지금의 먹기가 조금 있다네. 이게 overdone into it. 이거 너무 많이 먹었어요? blowing. 헤잇. 매운 수수료 Odisico